실패 누워있다 여기 code 어 뭐야 뭐야 사람 치웠는데 차석 Sag 1 고개를 하시는데요 하하하하하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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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서 쿨파밍하고 오,깨 차 구하고 구해보죠 오께 전 여기서 구할게요 저는 음... 어디서 구해보지? 이제 낙하산 땡기기도 어려워서 맞아요 무조건 차 구워야 돼 멀리 가려면 아 간다 애송이들아 잘 있어라 애송이들 차가 없나 진짜 없나 해으로 갑니다 강남 파밍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패치하고 나서 패차가 더 뭔가 차 같아 보여졌어 응 이거 매번 헷갈림 이제 한 번씩 잘못 보면 응 너무 고퀼로 만들었어 네 좋아 안 보이는데 저기 강남 없는 거 같죠 네 조용해요 있었으면 지금 좀 따라와 가지고 총수하고 있을 건데 응 근데 이렇게 빨리 오기도 힘들어서 이제 이제 근데 저희 차가 어딨었죠 저 안쪽에 그 뒤쪽 꿀집인데 세워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자기장 왔네 네 왔어요 왜 뭘로고 있었지 저는 뛰어갑니다 저 앞에 퍼기가 있어서 그러면 저는 차를 들고 가겠습니다 네 DP? DP 사기라고요? DP 좋죠 DP죠 완전 상요한은 아니고 그 이속노프 되기 전에는 완전 상요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속노프 더 붙이 더 붙이 어느거 아냐?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냐 제 앞에 컨테이너 들어갔어요 컨테이너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거 뺄 순 있어요 어 여기 있네 네 왼쪽에 있었어요 나왔는데요? 일단 본거 하나 저도 하나 그냥 가야지 그냥 가요 잡고 싶었는데 너무 대놓고 그냥 자기장 밖으로 가서? 바보같이 있길래 어 벽이 탄다 한 명 칼고파요 한 대 두 대 버져 짜식아 아 벽이 타이어 터뜨리고 가야되는데 에잇 까비 그냥 가야지 시간 늦었다 한 달이 늦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죠 네 밖에서 기다리면 와야지 아 너도 여기 자기장도 가까워가지고 아 이제 근데 밖에서 안이 진짜 안 보인다 이 파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댐 음 안에서는 밖 잘 보이잖아요 네 어 안에서는 어 안에서도 잘 안 보이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비슷비슷하네요 멀리 있으면 그래도 그나 보이는데 가까이 자기장을 딱 끼고 있으면 이게 엄청 진해가지고 어 벽이 두 명 팠다 255 타고 어 오른쪽으로 가는데 제발 일로와라 아 오른쪽 다리 갈 것 같은데요 간다 저걸로 다리 쪽으로 간다 쫓아가야지 고고 저 다리 가면 올 데가 뭐 몇 군데 밖에 없지 어차피 저 능선 넘어야 하는데 음 어 넘어왔다 어 능선 넘는다 능선 넘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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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힐 좀 달아 있겠지 야 벽이 아무리 빨라 봤다 나보다 빠르겠냐 힐 뒤에 있는거 힐 왜 벽이 내렸어요? 모르겠어 어 내렸다 올라간다 앞에 바로 앞에 운쟁님 바로 앞에 하나 켜자 어 한 놈 더 진짜 실패 오 루 bouncy 진짜 많아 오괴 여기 카고 coupling 얘도 카고 passion 엨포인데 우탄이 colleg 조금만 저 연료 다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버그 타일 저 연료통 있음 그래요 타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언덕 자기장 온다 어디갔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게 하나도 없네 얘들이 마실건 없고 그 후 상장만 엄청 많아 전 다시 유해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벡터 탕관리어 그니까 SMG가 이제 주력으로 쓰는게 그냥 간단하게 쓰기 좋아서 무난하게 쓰기 좋아서 쓰는건데 벡터는 약간 샷건같이 관리를 너무 많이 해야돼 까다로워 SMG 주제에 총소리나는데? 40일까? 멀리서? 330? 네 좀 멀리? AK 소리같은데? 어디갔지? 맨날 자기장이 왜 안 멈추네 어? 오토바이 20 20 제일 바로 옆에 2명 오토바이 2명 타고 있어요 네? 얘들 세울깍지였는데? 재피 한놈 다운 나이스 한놈 세웠어요 능선 뒤에 1 1 히트 갑니다 친구야 안녕 누워있다 여기 애미사고 모나네 스와이엔 시체었는데 차속도가 안나 시체 껴서 하하핫 으하하하핫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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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체에 껴어 빙빙 그러고보니까 얘 돌텐데 없나? 음... 있다 있어요? 음... 여기 230 사운드 난다 주유소 주유소 오케이 주유소 버기버기버기버기버기 220 쟤들 양각이다 버기 타이어 터뜨려 와 몇대를 맞았는데 안누워 내렸다 잡으러 가볼까? 그 위에도 있어요 네 일단은 각 좀 노려봅시다 오케이 옆에 짐 먹을까? 집에서 쟤들 양각 잡을 수 있어서 약간 능선 위로 집을 드시고 약간 능선 위로 집에서 양각 안 잡혀요 안 보임 집에서 양각 안 잡혀요 안 보임 집에서 양각 안 잡혀요 안 보임 송전탑 네 한번 돌아볼게요 송전탑 여기 있다 주유소 안에도 있다 아 누워있네 각 잡기 힘든데 여기 잡으려고 하면 내가 주유소에 있는 애들한테 맞을 것 같은데 주유소 저한테 어그로 끌려있어 지금 그래요 얘 죽은 것 같은데 주유소 그 위에이지 옆에 위에이지 옆에 위에이지 두개 위에이지 탔다 위에이지 건물 쪽으로 옮겼어요 위에이지 개피 얘들 죽은 것 같아요 뒤진듯 누가 쏴 나를 네 얘들 다 죽었어요 상자 두개 있다 밖에 나갔다 가죠? 이거? 갈까요? 얘들 잡고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시간상 안될 것 같아요 잡으면 자리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여기 일평집에 먹고 있으려나 와 되게 열심히 쏘는데 한 대도 못 마신다 일평집 일단 클리어 좀 시킬게요 없는 것 같긴 한데 DP8 10쪽 공장 쪽 공장 쪽 자기장 오고 저는 일단 그냥 오거라 음 한 대 한 거 한 대 오케이 저 일단 주유소 보고 있을게요 안 나오네 주유소 잠기는데 나왔나 이미 저기 다행이다 아니에요 저 저 탈 때까지 있었어 저기 235 풀안하고 풀 옆에 한 명 누워있어요 풀 한 대 한 대 두 대 세 대 앞에 왔다 오케이 돌 하나 기절 앞에 돌 기절 핫킬 아 왼쪽으로 왼쪽 돌로 한 명 붙었어요 오케이 확인 안녕 안녕 수리탄 나와라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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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 자기장 안에 이스트 자기장 안에 있어요 65 나무 두 명 한 명이자 DP 바로 어디있지 자기장 아닌데 죽었어요 공지압박 사망 나이스 엔에 시체에서 그거 있나 봐봐야겠다 마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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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에 아까 언덕 위에서 싸우고 있는 들 있었구요 네 음 집을 먹으면 편하긴 할거 같은데 아니면 왼쪽으로 천천히 깎아 들어가야나 음 집은 있을거 같고 일단 제꺼 제꺼 차는 못타요 일단 제꺼는 탈수있어요 근데 탄 단필요 저희 뛴다 310 도로에 화제앞에 아 집 들어간다 그리고 그 왼쪽 위에 왼쪽에서 쐈어 집까지 쓴거 같아요 저희가 갈렸던 판자집으로 아 이거 무조건 차타야겠다 자리 너무 안좋다 아 집을 이거 어떡하냐 아니면은 여기 능선 살짝 양능선이 있거든요 음 차 연료 아니 없어요? 차를 아 이거 저 바퀴 연료도 없는데 비가 없는데 저거 한번 타볼게요 끌고갈 수 있을거 같아 그 저 앞에 보이는 유에이집까지 끌고가서 저걸로 바꿔타면 될거 같은데 뭐 거기까지 갈수있겠다 여기 능선 아 되게 낮 능선인데 이거 위쪽집에서는 보일거 같은데 M24 M24 위쪽 능선 M24 240 그거 기절 집에있는거 기절 나이스 능선 위에서 한 명 내려와요 240 오른쪽으로 크게 두대 세대 네대 아 네댄대 일단 이것도 바퀴 까졌다 320 아까 개 아까 개가 싸요 여기 아까 집에서 330 어어어어어 차타이어 이건 집 2층 나이스 그 말고 아까전에 있던 애 자기장 안에 있어요 어 뒤짐 구워져서 죽었어요 240 방향 언덕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나무 끼고 있을거에요 네 그하고 집 일단 집안에 저 판잡지 않아 한 명 기절이었거든요 그러면 집하고 개들 파티가 라스트인가 보네요 왜냐면 저 320집은 컷 났으니까 그냥 네 아 근데 차타고는 못가는데 아 저 있다 230 네 확인 쟤넷 두 개 싸운다 붙어요 갔다 집에 붙을게요 네 집 앞으로 붙어요 지 앞에 능선있는거 어허 M24 어 님들 뒤졌어요 쟤들 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오른쪽에 한 명 300 아 봤어 물어있다 그럼 집 두 명 딱 줘 집 한 명 더 집 한 명 더 집 한 명 더 개피 와 술 다 삐 술 다 삐 오오오오 집 뒤에 한 명 일단 들어갈게요 오른쪽으로 돈다 나 살릴게 우리 들어왔던 문 들어왔던 문 나이스 그리고 능선이에 여기 붙겠네요 저기 275쪽 하나 있어요 능선이하고 275 한 명씩 둘이 싸우네 피 좀 채우겠습니다 음 아잇죠 오케이 270 라스트 둘 저 있다 보인다 삼배 오른쪽으로 뛰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달리는구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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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무 안 뜨냐 나무 깨야지 두대 아 한 대만 도맡추면 되는데 오른쪽 아래로 돌아야지 과도 pillar 쯔쯔 그리고 피빠락이 좋다 그 쪽 각 나올 거예요 음 아니 뭐야 쯔쯔 쯔쯔 뭐지 이쪽 각 보였는데 쏠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돌아가는데요 네 쯔쯔 아 수고하십니다 쯔쯔 유하